와 거기서 진짜 오랜만에 갔다. 몇 년 만에. 촬영에 있는 거 편집하고 있으면 제 친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있기도 하고. 사실 지금 공무원 준비하고 있거든요. 꿈 같은 꿈이라고 해야 되나? 내가 제일 멋있어요. 그런 만족감? 골치 아픈 일들 있었다가도 바이크 타고 나가면 싹이 줘요. feel so good right now, yeah, yeah. 휴일에는 영상 편집하고 촬영 또 할 때도 있고 촬영에 있는 거 편집하고 있으면 제 친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보고 있으면 그렇게 쓸쓸하지도 않고 재미있기도 하고. 사실 지금 공무원 준비하고 있거든요. 농기계 임대 사업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. 꿈 같은 꿈이라고 해야 되나? 농기계가 돌아다니는 곳을 보면 전부 다 시골 쪽이잖아요. 약간 힐링하면서 일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열심히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 늦고 이러다 보니까 주말에 짬짬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내가 제일 멋있어요. 좀 그런 만족감? 골치 아픈 일들 있었다가도 바이크 타고 나가면 싹이 줘요. 잡생각이 없어지고 딱 이 순간에만 집중하고 근데 운전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고 화물차도 다르고 일반 승용차도 다르고 지게차라든지 뭐 이런 장비들까지도 같은 운전이란 그런 카테고리 안에 있어도 다 세세하게 달라가지고 재밌어요 운전은 늘 재밌는 것 같아요. 어떤 걸 운전해도 금연 건? 네 그런 거예요. 저번에 왜 그 건강검진 받았잖아요. 끊으려고 일단 아침에 좀 개운해요. 자고 일어났을 때 좀 개운한 느낌도 들고 오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? 반갑습니다. 기욱님. 네 안녕하세요. 네. 기욱님이 적어낸 거 다시 한번 꼼꼼히 보다 보니까 늘 불안하다 이런 마음 이런 감정이 좀 있었거든요. 부정적인 생각이 더 든다는 건가요? 아니면 기쁘고 즐거울 때도 그게 흠뻑 느껴지지 않는 건가요? 기쁘고 즐거운 거는 충분히 느껴지거든요. 그런데 이건 영원하지 않을 거고 내일 돼도 당장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다. 근데 일 생각한다고 해도 대비가 막상 되고 그렇진 않은데 내면 대화라는 게 있거든요. 본인이 본인한테 해주는 목소리를 긍정적인 목소리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. 그 작업을 혼자 한번 해보셔도 돼요. 알겠습니다. 네 다음에 전화로 뵐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능력이잖아요. 잘 들어주는 것도 정답은 아니겠지만 해답이나 방향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그런 게 좀 느껴지면서 다르네.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. 한 3, 4km 정도 빠진 것 같은데요. 많이 빠졌죠. 핸들 이렇게 딱 교차로 잡고 있잖아요. 이러고 쫙 당기면 우리 왜 상하차 하러 가면 잠깐 잠깐 대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대에 하면 좋은 것 같아요. 기용 씨랑 같이 다이어트도 하고 상담 받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? 거제도 대포항이라고 하세요 혹시 거기 참 괜찮거든요. 거기 가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. 얼마 전부터 좀 노래 부르긴 했었거든요. 같이 가자고. 확실히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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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다. 아 날씨 직이네. 이야 진짜 이게 밑에서는 또 이게 안 보이거든. 손을 들어봐. 손을 왜 들어봐. 보인다. 여기 위에 있으니까 보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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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네. 변한 건 없네. 똑같다. 진짜 똑같다. 파라솔 안 갖고 왔나? 파라솔? 파라솔은 어디든 내가? 영감 데리고 나야들아 가기 힘드네. 영감 데리고 다니려고 그럴 걸 가만히 해야지. 아. 아. 만약에 너가 없었으면 내가 혹시라도 좀 되게 안 좋게 되지 않았었을까? 라는 생각을 요즘도 가끔 하거든 내가. 지금 온다. 지금 온다. 지금 뭐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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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갚은다. 그러니까. 그냥 전화하는 거지. 전화하는 거지. 내가 앞에 스피커 붙잡 estoy будущий 하고요. 형 열받는 걸 하악 하면서 얘기하니까 나중에 되니까 솔직히 그때 나는 진짜 고마웠어 정말 고마운 친구고 제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이제는 좀 어서서는 안 될 그런 친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지금 쭉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80, 90 먹고도 술 한잔 같이 먹으면서 서로 욕도 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